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캐슬린 킴입니다. 무더운 더위와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힘든 여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름의 끝자락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저와 세정솔루이스가 멋진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니제띠의 오페라 람메르모에 루차에 나오는 아리아들로 저와 세정솔루이스가 8월 27일 여수 예울마루 8월 29일 부산 문화회관 9월 2일 서울예수전당에서 여러분을 만나 뵈려고 멋지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세정솔루이스와 함께하는 공연이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공연들이 캔슬되고 정말 정말 오랜만에 하는 공연이어서 굉장히 기대하면서 또 설레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코로나와의 싸움 여러분 지치고 힘드시죠? 잠시나마 저희 공연과 함께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7일 여수 예울마루 8월 29일 부산 문화회관 9월 2일 서울예수전당에서 여러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날 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